수빈이 되게 해줄게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꺼졌어! 내신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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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돌돔 원티스입니다 여기 금세탕 하는 데 없잖아 나와라 돌돔 너무 맛있다 어? 얘들아 얘들아 오 입 들어왔다 또 왔다 그래 어느게 먼저 꽂을거야 어? 어? 아유 꼽다 말아 이 새끼가 꼽다 말아 이씨 우와 저기 몇시인데? 우와 꺼졌어! 꺼졌어! 몇시? 꺼졌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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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꺼 커 커 꺼졌어 꺼졌어 오빠들 야 어떡해 근데 찔차 없는데 얘 어떡해 얘들아 나? 갔어 갔어? 찼어 어떡해 오빠 드룩봉 되네 꽃토끼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이스 잠깐만요 큰거 같은데 어떡해 와 커 다시 되겠다 돼 돼? 어떻게 뛰지 갖고와 지금? 어떡해 드룩봉 되니? 조심해라 너무 크다고? 메인도 오짜야? 오짜 오빠도 오잘해 오잘해 진짜 큰일 날 상불들 estate 50이 넘어요. 50 NEWS 50 넘는데? 오빠들 왜 이럴 땅ouv 많이 rebrand 김 released 왼쪽도 후킹돼있어요 얼렁 쳐받기 전에 끌어냅시다 훅돔이면 너 죽는다 난리났네 오쩌 난리났네 난리났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채끄덕이에요 제가 있어요 있어요 왼쪽 것도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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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와 진짜 어디 있대 있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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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저거 갖고와 드롭봉 돼 얘는 좀 작아 와 얘도 있어 기술 늘었네 와 양쪽은 어떻게 동시에 입질이 왔어 어머 빠졌어 빠졌어 왜 야 저기 있어 야 빨리 잡아봐 왜왜왜 뭐하게 저기 저기 걸렸어 갑자기 난리났네 얘도 얘도 어 돌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데 돌통이 우와 우와 이런 일이 우와 대박 줄자 줄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겁나 커 와 진짜 커요 오빠들 얘는 무조건 50 넘어 여기 우와 우와 진짜 커요 오빠들 대박 핫덕이 성공했어요 여기 그리고 우와 대박 연달아 우와 대박 대박 사건 연달아 빨리 해주고 줄자 아 재물걸림 재물걸림 재물걸림돼서 안 떨어졌구나 우와 자 몇이니 52 52 52 52 52 52예요 53은 아니고 52 어 얘는 과연 야 얘는 얘도 얘는 딱 40 얘는 40 딱 40 보이죠 앞에 닿죠 어 앞에 닿았고요 40 감사합니다 오빠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몇단 말이야 아 아까 똥란 날씨 우리 샹겔 아니 오늘 저렇게 오늘 못날이고 오늘 진짜 한마리만 나와라 했는데 아유 마다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더니 아 빨리 집어넣어라 귀한 놈이다 살살살살 들어갔어요 보셨죠 들어갔어요 사고 쳤네요 두 마리 연달아 저도 아 진짜 살 그러니까 25일 날 걸고 지금 두 달이 넘었죠 두 달하고 한 10일 만에 70일 만에 드디어 45 넘는 50일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눈물난다 아 진짜 음 으아 우와 꼴렸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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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 때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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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렸어 아 자 이번에도 온 지야 아니 이 마라 제발 오빠들 과시해 과시해 조심해라 조심해라 오빠들 기다려봐요! 오빠들 기다려봐요! 계속 다시 지나치라 오케이! 와아! 잡았다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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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봐! 우와 빵 좋아요 오빠들 아니 잠깐만 오빠야 잠깐 들어봐! 어 우와 또 잡아 냈습니다! 자 과연 몇일까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0! 이거 아니야? 잠깐만 잠깐만 4 46 같은데 끝에 끝에! 46! 46! 46! 46! 46! 46! 어! 성공했습니당! 빨리 가야지!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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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걸어놔 봐 아 이거 걸어놔야 돼? 하하하하 오빠는 걸어놓고 갈게요! 아 네 걸어놓고 하하하하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야 또겐 똘류입니다 아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오물이고요 한 70일 동안 45 이상을 보질 못했어요 중간중간 4자는 있었지만 제가 그 임춘혜 선수 누님 맹캐로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45를 못 잡으면 저녁에 라면만 먹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한 71일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45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2, 46, 40 이렇게 잡았는데요 추자도에 고기가 안 들어오다가 이제 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봉이 형님이 9월쯤 돼갖고 붓지 않으면 아예 이번에는 안 나올 거다 해걸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해걸인 건 맞아요 너무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작년에 한 5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캡낙새끼는 다양한 서프대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어디 서프대든 상관없습니다 단 50호 봉돌이나 60호 봉돌을 던질 수 있는 거면 좋고요 길이는 5m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이버 PSY8900 네이버 아니면 카톡은 BJHOTDOG BJ 핫도그로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로드로 돌돔을 서프대로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한번 돌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애초 잘 있죠? 밥 먹고 있죠? 빠이빠이 빠이빠이 갑시다 오빠들 오늘 2개월 반 만에 오짜 잡았습니다 오짜 52 그리고 46 40 오늘 총 3수 했고요 오늘 그리고 미시언도 2개 성공했습니다 싫어다 우와 우와 자 3마리 들어봐라 오빠야 자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봐라 우와 잘 잡아냈습니다 가겠습니다 응 300g 빼면 돼요 300g 빼면 돼요 300g 빼면 돼요 바라보니까 300g 색깔이 52 52 자 갈게요 자 자 자 자 2.5니까 2kg 200 2.2kg 2.2kg 자 자 자 얘네 46짜리 자 보세요 오 그쵸 300g 빼면 1.7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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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.7kg 4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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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와 요즘 많이 나가네 빵이 좋으니까 300g 1.4kg 1.4kg 1.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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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6kg 여의주 1.5kg 2.4kg 1.5kg 2.5kg 2.5kg 3.5kg 1.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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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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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0kg 3.5kg 자 안녕하십시오 자 오빠 잘 짠 풍자짠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풍자도 젤동해 음 잘 짓네요 딸내미 더 젤동해 좋아하네 역시 고기는 빵이 좋아야 돼요 일단 아이고 잘라고 알아서 지켜줄게 부깁니다 중살 맛있죠요? 우리 애기 중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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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 sine